안녕하세요. 시트질을 이용하여 풍경을 그리는 작가 박상희라고 합니다. 2021년 갤러리 박영에서 이루어졌던 10분 이 전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특히 젊은 작가들과 또 좋은 계절에 전시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트질을 사용하게 된 것은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하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회사에 잠깐 다녔었는데요. 그때 만화를 그리면서 사용했던 재료, 뒤에 놀란 표시라든지 배경을 설명하는 시트질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림 안에서 그 시트질을 붙이고 이미 기성화된, 이미 프린트된 시트질을 이용했었는데요. 그것을 캠퍼스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시도로 처음 시트질을 캠퍼스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야경을 많이 그리고 또 도시 야경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은 상당히 오래된 문화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붉은 조명이라든지 또 다양한 각국의 나라의 언어들로 된 간판들이 어우러져 있었고요. 인천이나 부천 주변의 도시 야경을 보면 간판들이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쏟아내는 어떤 직접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야경에 녹아있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조용하면서도 세련된 도시의 색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야경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우리가 한 줄로 표현해낼 수 없는 깊은 진안한 시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캔버스 위에 첫 번째 백칠을 칠하고 두 번째는 시트지라고 할 수 있는 접착 플라스틱 면을 깔고 그 위에 풍경을 그린 다음에 제가 그 위에 자유롭게 드로잉으로 칼을 음각한다고 할까요? 벗겨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풍경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인지가 되지만 가까이서 보면 풍경과 함께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드로잉이 자유롭게 오려진 것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 분께서는 그림을 보는 관객과 그 대상 풍경이 되는 대상 사이에 저희 시트지 드로잉이 하나의 막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막의 자유롭게 펼쳐진 드로잉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풍경을 깨뜨릴 수도 있고 나만의 풍경으로 재구현하는 그러한 장치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간판이 상식하는 것들 도시의 욕망이나 어떤 가장 현실성 어떤 미래를 보거나 과거를 답습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재성이 있는 것이 도시의 간판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던 와중에 작업 소재를 찾다가 구찌가옥이 7월에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픈날 즈음해서 인터넷에 가서 작업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갤러리 파경에 출동하게 된 구찌가옥은 그런 면에서 과거의 작품을 다시 반주하면서 또 너무 그림을 꽉 채워서 올로버로 다 하나하나 파는 것이 아니라 약간 모노톤으로 푸른색의 모노톤으로 좀 집중적인 빛의 어떤 집중감을 고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시트지 자체의 물성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모노톤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입체적인 추상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계속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더 해보고 싶고 무언가 더 풀어내면 더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경 작품도 조금은 정리된 방향으로 더 지속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작업을 할 때 빛의 중심, 어떤 포인트가 되는 반짝이는 빛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그게 드러나든 안 나든 제가 사진을 찍고 선별할 때도 빛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분들도 이런 빛 표현이 참 재미있다. 내가 어제도 지나갔던 그 거리인데 이렇게 빛이 이런 야경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인데 이렇게도 전개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늘 보던 것도 어떤 작품의 그림으로 이렇게 뭔가 승화된다 그럴까? 다르게 연출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